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유난히 화창하다는 느낌을 덜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봄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화창한 봄날씨를 느끼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햇빛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의 일조시간은 359.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입니다. 총 시간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390.2시간에 비해 50일간 약 30시간, 하루 평균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했는데요. 3월 1일부터 최근 50여일간 수증기에 따른 박무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서울의 대기의 연무현상이 나타난 날이 절반이 넘는 29일이나 됐습니다. 정오 시간대에도 안개처럼 뿌연 날이 25일로 지난해 같은 시간 각각 14일과 11일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정거리도 짧아졌는데요. 오전 8시 기준으로 시정거리가 5km에 미치지 못한 날이 지난해에는 4일이었지만 올해는 19일이나 됐습니다. 말 그대로 맑고 화창한 날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미세먼지 자욱한 대기 속에선 멀리 떨어진 산이나 공원의 숲에서 나타나는 봄의 화려한 변신을 그만큼 알아채기 어려운데요. 기상청은 이렇게 올봄 대기질이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진 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기가 올봄의 예년보다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봄비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는데요. 올봄 서울 지역에서 봄비가 내린 건 이 8일간 기록한 10.7mm가 전부입니다. 이는 평년 강수량 85.7mm의 12.5%로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뿌연 대기가 사라지며 시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